알리오 올리오 미고네가 빠져와 시작 띵동댕 엑진 엑진 하루하루 피날레입니다 겸손과 사랑의 미모와 귀여움을 저는 솔직함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만들었어요 디스플레이 적혀져 종이 임기응변이 뛰어나서 면접을 기가 막히게 잘 봤습니다 디프레이에 대한 열정 자신감 저희가 흥이 진짜 많기 때문에 그런 흥을 단파리 봐주실 수 있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저를 안 뽑을 수가 없죠 내가 면접방에서 바로 뽑았어 비주얼이 좋고 또 춤을 더 잘춰서 아니 하지 다 내 생각? 내 앞에 두고 싶으면 그만 막내음 팝 막내음 팝 막내음 팝 디스 이즈 아월 플레이그라운드 디지몬 어드벤처 플래식 게임 이지고 싶어? 너희가 혈액이 꿀 놀 때는 신나게 놀고 할 때는 진짜 진지하게 하는 술을 좋아합니다 귀여운 거 치명적인 거 사랑이 제가 있는 게 매력이죠 우리 힘 귀여워 실실실 뿌리고 그럴 수 있어 톡방에서 톡방을 계속했는데 너무 조용해서 걱정했어요 너무 두근두근했고 좋은 팀원들을 만나서 아직까지 큰 불이 없이 같이 하고 있었어 제가 막내였으면 했습니다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어요 제가 연장자가 아니길 바랬지만 연장자였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고생 좀 했는데 커피 마시면서 기분 좀 풀었고 빠느가 너무 맛있었어 인정 빠느가 너무 맛있어 똑같은 애들끼리 모인 것 같아요 내 딴 치명적이에요 이런 애들이 좀 상상도 했겠지 처음에 진짜 가고 싶었는데 만나고 나서 디프리 나가고 싶어졌어요 나가고 수업을 들어보고 싶어요 엘지에서 하는 디스플레이 쪽이랑 아이들 트렌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홈커밍이 기대돼요 홈커밍이 재밌을 것 같아요 많은 인연들 많은 인연들 누라들 누라들 하태 하태 고탈 우리 엠티 엠티요 엠티? 엠티가 너무 기대되고요 엠티가 가장 기대됩니다 이런 나이의 엠티를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노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우리 진짜 달리는 거잖아 좋은 팀원들 만나서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느라 수고했다 도희야 수고했다 이제 휴학하자 수고했다 이제 복권하자 수고했다 졸업하자 수고했고 다시는 보지 말자 그때까지 연락하고 있겠죠 다 수고하자